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아 뭐해! 대현이 너무 귀여워! 엄청 부드러워졌지? 어, 그리고 대현이 머리가 너무... 컷! 어, 너는 똑같잖아! 대현아, 이거봐! 짜잔! 예뻐져! 근데 여기 온 강아지들 머리 스타일 봤어? 아니! 아, 이렇게 뽕이 있어! 아이, 예뻐! 아이, 착해! 이렇게 착해! 맞아! 대현이가 으르릉 했어요! 또 젖과 같은 거 있던 것 같죠? 네, 네! 그렇게 착해 주시면 안 돼요! 예아, 근데 비행기 티켓 있네? 예아, 비행기 티켓이네? 예아, 분해 당했어요! 예아, 스트릿이 그건 줄 알고 검사 당했어 와우! 우웨웨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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웨! 뭐해! 엄맥 10kg야! 대현이 다이어트 성공했네! 도움이 되지? 안 깎아 엄마한테! 와 대현이 연예인이네! 우와 대현이 연예인! 오 대현이! 대현이 코 좀 댔어! 아 너무 귀여워! 내 옷이 끌리고 있다!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현아 무서워! 죽었어! 대현아 이렇게 침샘켜 빨리! 밥도 얌전하게 먹지요! 대현이! 미카살이! 미카살이 떨어지지 않도록 응해주시고요! 비교해 주세요. 자리에서 일어날 때 상단의 거에 띄칠 수 있습니다! saw it at the top. 미카으로 문에게... 대현이 스콘포! 누구여? 왜 근데? 대현이 장난? 너 생각보다 인간 거 맞죠? 아니에요 삼.. 강아지 걸어? 강아지 걸어? 어! 아 이거 괜찮은데? 아 쓰게 눌걸 너 넣어주시는 사람이에요? 왜 이렇게 많이 눌렀어? 펀봉투! 스티커 너무 귀엽죠? 이거 리모버블이에요? 여기 QR코드를 요새 찍으시면 네 QR코드를 찍으시면 띵띵! 면이로 굴다! 눈물이 하셨을 거예요? 띵띵띵 띵띵띵 제주도 왔어요 막 진창이네 띵띵하러 가 더 엉망진창이네 쉬하고 오라고 시간을 다 주시네 언니가 진노하기도 아니야? 야 저기 봐 띵띵띵 시원하세요 아이씨 어? 발! 발! 발 건났다! 제안이 시야 지워질 때까지 무거워 띵띵띵 띵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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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efenders determ 띵띵 sm 띵띵 아, 아, 아. 손. 손. 어, 잘해. 이쪽 손. 이쪽 손. 이쪽 손. 내가 줄게. 이렇게 가만히 있을 거면. 집에 가. 아니야, 아니. 너 왜? 됐다. 아니야. 나 어디. 아, 천천히. 진짜. 태어난 것 같아. 어제. 그래서 cancelled. 너무 맛있어 혜연아 귤 따러 갈까? 여기 하나 따서 먹어버렸어 먹어봐? 응 먹어보고 맛있는데 먹어봐 얘 맛있어 먹어보자 야 나 맛있는 거 땄다 그러니까 좀 주황스러운 걸 따자 맛있다 마트 다녀오실까요? 재밌다 와 근데 진짜 많이 열린다 너 왜 귤 안 따냐? 야 귤 따 너 왜 뭐냐 귤을 다 씁니다 세안이는? 세안이 귤 따놓은 거 시키려고 세안이 일단 딴다 세안이 자 네 간다 어 안돼 시작 세안이 어떤 귤 뭐야? 저 손을 왜 저렇게 하는 거지? 주세요 이래 주세요 해봐 주세요 간식이 있어요 주세요 간식이 있어요 주세요 제 표정 봐 다 아는 소리야 보여야지 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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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어해 아이고 아이고 ns 아 아 아 reopen 대안이 주세요 해봐 대안이 주세요 해봐 사랑해 사랑하지 않고 먹일 수 없어 고맙습니다 대안아 대안이 짐 아니에요 이제 나와 한번 풀어야 돼요 고맙습니다 혹시나 알레르기 있는 사람 하나 걸려보면 이제 머리 아파요 앞에 타자 됐어 응 차 받았어 충격적인 이 차야 뭐? 핑크 뚜껑 어때? 사이드미러도 핑크색이고 콧구멍도 핑크색이고 머리 두카락도 핑크색인 차를 팔았어요 올 때 연료 풀로 채워오래 응 그럼 이걸로 하자 목점 리욕을 치자 멋진데 출발 천천히 가자 사고 나면 큰일이란다 들어야 되나 안 춥겠어? 네 네 네 의자에 해줄 거야 아님 받아보자 의자에 해줄 거야 오오오오오오 일로와 우와 불 켜졌다 이리와 저 이거 흑돼지 무한 입힐 세트 2인이랑요 나 또 세포에 있다 아아 네네 감사합니다 마늘의 민족 아니겠어 예쁘다 우와 대박 머리에 쏴 이거 왜 이렇게 신기하다 이게 사람이 목이랑 머리가 따뜻하면 따뜻해집니다 담요 갖다 주신 거 너무 귀엽다 착하다 그러네 우리가 못 자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 더 힘들게 만들어야지 아침 먹고 공방 갔다가 잠섬이네 그리고 저녁 먹고 또 바다 가고 내일 좀 빡세다 우리 할 거 많다 연희 잘 있어? 자고 있어? 도대체 생선생님 잠시 후에 속옷 시끄러워 인생은 뭐지 인생에서 더 버리야? 뭐 캐럿마고 야 한국 있냐? 한국 있어? 바로? 얘는 뭐 하는지 알아? 엉덩이를 들자 disconnect 천천히 어디? 뽀귀 돈이 없는다 어떻게 가 여기 옆에다가 넣죠 주말이 아니긴 했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놓지 않은 거였는데 미안해, 미안해 나 부셨네 좀이던가 물 받아 영상 사용드리니까 이런 데 원래 해봐서 니 알아보는 사람 있어? 없어 다들 한류는 아니구나? 개소리와 똑같아 나 지금 장마 받고 싶은데 티셔츠 때문에 못 받겠어 이쪽만 받을 수 있어 매운 거 잘 먹어? 응 어? 여기 토스 있다 잠깐만 연어슨 카레를 삶 야 나 돌리는 거 아니지? 모르니까 2만원 할까? 야 됐다 이걸로 태고의 달인도 하자 근데而且 상품mana 짜 Luis uhhh 대기 whichơi armed 調ными 나 임 잃을 수 없다 아 이쁘 에엥 오와아아암 오와아암 오후 뭐 하죠 우와아아아 왜 쳤어! 더 무서워! 우리 이걸로 마라야 되고 잘 잤어? 아니 어떡해 내가 태양이 혼자 있으면서 먹으라고 놓고 갔는데 빚어서 안 먹었어 오늘 일자 일자 이현이 가자 이현아 어제는 첫날이라서 그 패키지대로 귤 체험했는데 오늘은 공방 가서 체험도 하고 잠수함도 탈 예정이 하지만 뭘 먹을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답니다 그냥 그거네 제주도에 뭐 뭐냐 물은 어쩌고 똥 썼어? 네 똥 아니야 여기는 묵어버거에 왔습니다 기분 지녀! 너무 귀여워 혜연이 앉아 혜연이 앉아 혜연이 앉아 혜연이 앉아 혜연이 앉아 봐 앉아 혜연이 앉아 혜연이 앉아 가자 날씨 괜찮을 때는 야외에서 못 끓으면 강아지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 지금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너무 좋아 그래도 이렇게 오늘의 아침은 저녁에 하다 오늘의 아침은 배가 또 내가 왜 이럴 아래 물티슈 하나 남은 거 챙겨 응 시간이 시간이 딱 됐어 햄버거 맛 어땠어? 맛있었어 맞아 양파 맛있었어 뭐야 누가 세탁 샀어 여기다가 여기가 아까 바다 바로 앞에 있는 카페고 여기가 스타벅스거든 스타벅스에서 돌고를 안 보이겠지? 응 갑시다요 아우 너무 빨지 않아 와우 노랑 주황 빨강 집만 입는 마을에 왔어요 여기 완전 대안이 마을이잖아 어 대안가 마을이 안녕하세요 처음 보는 사람은 물수도 있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여기 가요? 낮아가지고 여기가 사냥아 이거 봐 우와 여기 있어도 돼요? 아 그래요? 눈 닫아도는가요? 아 있으신지 우와 너무 좋아 왜 강아지가 돼요 여기? 어 네 저희는 가능해요 저희는 강아지가 있거든요 원래 아 그래요? 오늘은 없어요 산책 많았고 방금 패딩 입은 아 진짜? 저희 강아지가 여기 강아지가 있어가지고 강아지가 되는 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귀여워 우리 제주도 바다 컨셉 팔레트 여기 계시는 줄 알고 보세요 왜 가신다면서 보통 에어 tlb 오 거의 다 고장이 된다고? 고장이 된다고? 신발 계속 고신하시니까 안 될 것 같은 느낌 아니 저는 나 말고 다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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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고 있어 제안이 추워 추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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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 들어 저희 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전히 재밌었어요 완전히 잘 놀자갑니다 재밌게 잘 사세요 고장 우리도 관광지출 한쪽 찍자 어이게 스탑 아니야 이리와 센터로 와 거기 말고 그가 뒤라 뒤라 다 찍었다 가자 이제 우리 이제 스타벅스 와서 제주도 음료수 먹자 맛있게 잘 먹었다 우와 내가 먼저 써본 책 터릭해요! 와, 부짐들 같아. 혜연아, 바다 좀 보세요. 바다 보인다 보인다. 아 미치겠다 진짜. 불쾌한가 봐. 모른적해. 근데 저를 잡고 계세요. 아 진짜 귀여워. 오, 혜연아 너 낭만적이다 되게. 그냥 그걸로 하자. 혜연이랑 기다리고 싶으면 내가 받아올게. 제주 비양도 선세티 그란데 사이즈 리유저블컵으로 하나. 아니요, 하나 더 있어요. 케이크 드세요. 저기 여기 보고 나왔거든요. 네? 그거랑 쑥독 크림 프라푸치노 하나랑요. 네. 저거 땅콩 생크림으로 하나예요. 진짜 그리겠네. 너무zech мамуш처럼 용적이 별로보다 또 TVs가 안 와요. 아아아아이... 떨어진다 으아앜 så あ어어어어!! 왜 그러냐 왜 그래 갖고 갔다올려K 진짜 왜 그래? 뭐라고? ㅇㄴ는 일름거리고 있다고 말이? 어 아 꼬리인가? 꼬리인가 보다 꼬리네 야야 나 야 저거 동상인가 그러면? 아니지 꼬리 파 아냐? 저기 혼자 사는 말인가 보지 근데 왜 안 걸어? 이따 가서 물어봐 빨리 먹어봐 빨리 먹어봐 이거 왜 자꾸 써달라고 해 먹어봐 음 진짜 맛있지? 음 음 아 그냥 너가 저기로 가면 안 돼 사진 찍다가 혜안이 사료랑 짐 들어있는 가방을 통째로 잊어버린 베카레 졸라뛰어 가고 있다 과연 가방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응 있어? 아무도 안 가져갔어? 응 내가 저걸 저렇게 한꺼번에 세워놨다고? 응 저기 서있는 사람마다 다 자기 집인 줄 알았어 그래 뭔 짐을 이렇게 놓고 가 야 대안이 굶을 뻔했네 근데 뭐? 별거 없네 제주도에 먹은 맛은 아니네 잠시 후에 고기 전하세요 응 그런가 봐 놀아도 될 것 같아 안녕하세요 하신 거 있으실까요? 네 어떤 거 하셨어요? 바람이랑 파서 가지고 많이 쳤어요 시야가 많이 흥행할 거예요 다른 거 뭐 있나? 오늘은 다른 것도 하시는 게 좀 제한돼요 날씨가 안 좋아서 강아지 데리고 가시게? 네 강아지 어디다 데리고 가시면 안 돼? 전화로 말씀드렸는데 케이지 갖고 왔어요? 네 강아지 여행이 전시 영국 부시를 유혹하게 한 거 같은데 태어나 빠지면 안 돼 태어내만 쫓기 없다 태어나 빠지면 안 돼 태어내만 쫓기 없다 태어내만 쫓기 없다 하하하 하하하 우와 야 쪼라 나 물고기 안 보여도 좋아 나도 근데 멀미 나던지 야 이리 봐봐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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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지 맛 안에 넣으세요 이거요? 여기에다가 여기에서 넣지 응 아이고 아이고 우와 놔주세요 우와 태연아 물고기 있어 비쳐서 뭐라는 거지? 위에 계신 게 혹시 나거든요? 네 태연아 물고기 있는데 왜 이렇게 해 봐 재밌는데? 이거만 타고 간다 물고기 여기 뒤에도 있어 우와! 와 이거 봐 이거 봐! 먹이로 파주시네, 이렇게! 아니, 무서워서 아무것도 몰라요? 우와! 니 속으로 써버렸어! 하나! 물고기 진짜 하나! 하나 둘 셋! 돌고래... 아, 간다. 돌고래 보여주세요, 돌고래! 돌고래요? 돌고래 얼마 전에 저 공부했는데 왔었습니다, 다섯만. 네, 네, 네. 진짜요? 아, 이베로는 못 나가는구나. 나갈 수 있습니다. 우리 저러고까지 나와봐. 저기로 나가주세요. 네? 소통방 좋아할 때. 아, 그래요? 살짝 반만 보여드릴까요, 여러분? 네. 근데 오늘 날씨에 돌고래가 없죠? 여고래는 자기 지나고 싶은데 지나갑니다. 우와! 재밌다. 너, 너 왜 여기서 빠지처럼 놀라고 해? 우와! 죄송합니다. 재환이 먼저 차에 타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이거 진짜예요? 먹을래? 맞지 않아. 진짜예요. 진짜래, 저는. 나 먹었는데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. 나 막 눌러줬어. 너 간 거야, 이거? 이거. 저거 어떻게 먹어, 사라져. 맛있어?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봐봐, 자기 보고 있는데 안 보고 있는데 확인해.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, 귀여워. 아, 먹을 수 있어. 아, 먹을 수 있네. 안녕하아. 아아아아. 형이 너무 잘라왔네. 야, 딸기다. 짠 혜연이의 제주 여행 끝 맛있다 이거 사람이 따라 다른데 자문체 내 사랑 여러분 다녀올 Jon 뭘까? 쟤 옷은 한 벌만 갖고 올게요 걔 옷은 이만큼 가져왔어요 장아지 잠옷을 왜 두 번이나 가져왔는데 잠옷을 왜 맨날 갈아입고 우리는 똑같은 옷 입는데 옷이 없어서 지금 빨고 있잖아 지금 지금 이게 비듬이 나오냐? 뭘로뭘로 스냅이 너무 웃겨 우리 슬라임 만질지 모르는 사람 몇 번 몇 초 그렇게 만지는 거 아니에요 뭘로뭘로 전화 오자마자 왕따 닦았어요 으아아아아아아아악 저리가 으아아악 잠깐만요 자현이 준비와로 자현이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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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